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게임 로블록스 찾아왔습니다 지금 제가 로블록스 근 1년 반 만에 좀 즐겨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해볼게임 바로 호러 엘리베이터입니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겁나 많더라구요 이거 뭐야 슬렌더맨도 있어? 야 이거 디테일 대박인디?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 그레니, 처키, 제이슨, 밴디까지 귀신들 천지입니다 오늘 제가 호러 엘리베이터 안에서 살아남을수 있을까요? 가보도록 합시다! 렛츠고 호러 엘리베이터 들어갑니다 잠깐만 쟤 위에서 뭐해 쟤네 엄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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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오오옥 엄마야! 와 점프 뛰네 야아 나간다아 아앜안아 안다안다 잠시만요? 자 이번에는 한 번 제대로 생존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두명 있구요 올라가! 어? 대바데? 대바데 컨셉이라는거 같거든요? 자 눈치를 잘 봐대 오오.. 자 어그로 끌렸을땡 딴 쪽에 어그로 끌렸을때 가야되는데 이렇게 하는게 아닌가봐요 아니 이거 어이가 없네 야 나도 좀 올려주라 뭐야 문워크까지 저거? 버그 쓰는 거 아니야 저거? 어 나도 올라갔다 이제 아까랑 똑같은 컨셉 데바드 컨셉이거든요 이번엔 안 죽는다 관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다른 애들 잡히는 거 구경할게요 아니 그러면 여기만 있어도 안 걸리는 거 아닙니까? 아하 젖 썰리는 건 아니겠죠 아이고 스크림씨 잘 가세요 이 자리는 내 거야 임마 저기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네 아 이렇게 어이없게 끝날 순 없지 그레니 그레니 떴다 그레니 집이거든요 여기 또 내가 전문이지 댄스 어 메비 아이스 자 이거 먹고 할머니 있어 할머니 있어 할머니다 할머니 하하하하 여기서 할머니가 왜 나와? 오케이 역시 그레니 전문가답게 가볍게 클리어 사실 뭐 한 건 없지만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어 발디다 이번엔 어 발디다 이번엔 아우 아잇 밖으로 나가서 아잇 어? 어? 웰컴 투 마이 스쿨하우스 하하하 어? 어? 야 여기 잠깐만 난빈 우우우우우우 supply 몸매 진짜 작았다가 후두게 패내 여기 발디쌤 Friday 와 Shamit 와우우우우 오우우우 нов아잇 아 prêt 저희 차비 오우우 어 zelf un 진 와우우우 오우우 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오지마! 오지마! 어그로 바꼈다! 아니야 안 바꼈어 아직 딸들한테 붙여 어그로 붙여 어그로 붙여 나한테 오지마! 아아! 맨 처음부터 나가는거 별로 안 좋은거 같아요 어그로 딴데 끌려있을때 숨는거죠 자 눈치게임 들어간다 자 누구야 자 오오오오! 하하에서 어그Tim 이거 자 저쪽으로 끌려왔다! 저는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안전한건가? 편안하네요 아니 언제? 언제 튀어나왔어? 와.. 이걸 막판에 죽냐 얼탱이놈에 이번엔 제대로 한번 생존해보자 뭐야 뭐야 저 죽이지 마세요 저 죽이지 마세요 어 그래 개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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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맛없어 나 맛없어 나 맛없어요 나 맛없다구요 나 맛없어요 아 아야야야야야야야 쟤 먹어요 나 맛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한거야 뭐야 살았어? 와우 대박 하하 야 이걸 사네 다음은.. 누구 십니까아 경쾌한써운드는 뭐야 삐에로 뷔시 그냥 띵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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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나는! 오! 오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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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수 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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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그로 없다던나 붙여! 나이자! 나만 아니면 돼! 네이버? 뭐지? 헬로 네이버인가? 아 맞네 헬로 네이버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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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아니면 돼! 에이!! 따라상 우리 협동하면서 살아남도록 합시다 스마일? 스마일 뭐야? 딱 띵띵띵띵띵띵띵띵 이거 굉장히 뭔가 평화로운 느낌인거는 페이크지 역시 난 동상인척해야겠다 여마디 야야 어그로이지마 어그로이지마 이거 살아남는 각인가 오케이 저 반대쪽에 끌렸다 마네킹 메타 성공 자 다음 맨 뭘까요 아 슬렌더맨 얼굴 한 번 보여주라 이거 그거 아닌가요 프레디 아니야 프레디 마이갓 오마이갓 대학살중이구만 아주 다 쓸려서 저 혼자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이거 정도면 저 위엔 또 뭐야 어 안 걸려서 쟤 뭐하고 있는 거야 저 밟고 있는 거예요 저걸 저렇게 생존하네 저 자식 저거 와 이게 뭐야 이게 고인물이야 어떻게 저걸 저렇게 밟아가지고 살아남지 겁나 신기하네요 여긴 뭐예요 아 아까 그구나 아 terror 엘리웨이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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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? 어 이건 발디 사운드? 어우 할사운드 어이엇 어이구 둑배기 그대로 깨러오는구나 아야야야 멜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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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맨매 맨매 차지해주세요 아 아 어? 마지막 한 대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구나 SCP 106 기계함의 대명상인 SCP 어그로 끌렸다 나도 여기서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엄마야 엄마야 뭐야 다 죽었어? 쟤한테 어그로 붙이자 일로와 오케이 어그로 붙어 하하하하 일로와봐용 엄마야 아아아아아아 살아남아야돼 버전피터 그렇지 잘가시구 어 게스트666 이건 뭐야 뭐죠? 오 오 쟤 와리가리 밴디네 자 밴디는 어딨나?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오오오오 와 순식간에 죽어버리냐? 할 수 있어 살수있어 난 산다 이사 살아남고 말고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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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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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나와 팁 어 어 어 어 엏 웨어 벤디씨 쟤 뭐야 와 이건 뭐 벤디까지 튀어나온 거 말이죠 이야 이거 또 어떤 컨셉의일까요 archaeological 옛날에 왜 인형이지이거 불 꺼졌다 일단 올라가자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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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미쳤날뛴 쟤 낑긴거같은데 쟤 뭐해 고인물다 잠깐만요 살 수있거든요 아 오케이 겨우 살았네 슬렌더맨 드디어 슬렌더맨 등장입니다 이번엔 꼭 살아남고 말겄어 슬렌더맨 무서운거 생긴거 빨라 너무 빨라 거기만 쓴